아 아 주소라이비 안지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흐윽 아 아 주장님 저쪽 있어요 아 해가 쨍쨍한데 날씨는 춥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해가 있으니깐 그라마 그래도 괜찮네요 아 해 없었으면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 해 있으니깐 그래도 아 햇살이 아주 따뜻합니다 아 물 깨끗하다 아 거제도에 아 아침은 풍경이 이렇습니다 거제도 아침 풍경 아 아 여기로 할 수가 있을까요 으 으 으 으 5 아 으 으 으 멋지죠? 깨끗합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하늘도 깨끗하고 태양도 깨끗하고 모래도 깨끗합니다. 모든게 다 깨끗합니다.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럼 을 어edere 으 뭐 으 으 아 성도 아우 손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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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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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선 같은걸 안보이네요 아 바위도 엄청 많네 아 저기 몽돌인가요 여기도 아 빅 몽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5 아 아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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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2월 31일 하아.... 자아.... 자아.... It's the last day For the 19...2019 하아.... 19...20? 2019 하아..... It's the last day for the rest of my 가위도 멋진데 돌끼리 끝이 없이 엄청 김에 영 사이에서 이어 집니다 한참 걸리겠는데? 한참 걸리겠는데?